지금부터 근데 이게 밑에 제가 네이비를 깔아서 이런건지 아니 그냥 원래 이 색이에요? 원래는 그것보다 더 진하게 나와요 네이비는 좀 흑색 바탕이 좀 훨씬 더 뭐라고 하냐면 약간 맑은 느낌으로 하는데 칠하고 계속 칠하다가 바탕이 이제 교복 색깔 나와 버리니까 이게 조명 밑에서 보면 정말 쨍한 색깔인데 네 조명 치고 그냥 보면 딱 어 교복 색깔인데 입맛 나와요 이게 진짜 불밑에서 보면 되게 파란색인데 네 그런 작시 사진은 잘 나와요 칼라마 사진만 사진만 맨 눈을 보면 어 촌스러운 파란색 이런거 크롬 머리도 약간 그린데 그니까 그 색깔 보면 어 이 색이면 딱 되겠다 그리고 다크라이브의 담수의 고정 아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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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